소리 괜찮아요 견치 소리 괜찮아요 안녕 요즘 잘 들리나요? 터져라 안녕 좋습니다 모여라와 가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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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여 보여 모여라 이게 숨 쉬어야 되는 거가? 됐다 됐다 오케이 나왔다 패치드 우리가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쵸 마무리는 또 깔끔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깔끔하게 하러 왔어요 그래서 변론은 저희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을 해가지고 물론 그전까지는 다 파란찔리팀이 다 이겨버렸지만 너무 잘했어 아 뭐하는거 한참 놀랬어 하나쯤은 이길 줄 알았는데 다 젖어가지고 한참 놀랬어 아무튼 저희 빨간찔리팀이 이겨가지고 저희가 마무리 클로징 멘트를 땄습니다 짜잔 어머 공중님 변신했자 이렇게 도착했어요 저희 귀파라고 또 예 언니 오늘 파랑하니까 파랑해요 좋아요 저희는 옷을 벗고 입고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나는 그래요 왕랑도 입고 여러분 귀걸이도 있어요 니가 주주복주님이잖아 귀걸이주세요 귀걸이주세요 좋아요 난 욕심쟁이니까 두개 해야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귀여우시다 난 피하시면 되지만 인기언니 아시다 안녕 안녕 윤희언니도 왕관이 피해 많이 피해 아 지금 파랑이 보고 가야돼 이게 몽준님인데 하구하구해졌어 명신 가능 짜잔 잘했어요 우리 그러면 할로윈 퀸카를 할로윈 퀸카를 따내받고 할리스인데 할리스인데 할리스 근데 어떻게든 왕관이 쓰고 싶어가지고 잘했어요 귀여워 귀여워 우리가 이 퀸카 타이틀을 따냈기 때문에 클로징은 바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챗 우리가 이기는 보였는데 아 이걸로 빼 아 이걸로 빼 이거는 통화 귀욤 안녕 안녕 퀸카 퀸카 우리 아이는거 좋아? 이렇게 하면? 뒤로 보고있으세요 모두 권주 내세요 권주하세요 뭐야? 어떻게? 그렇게 하면 뭐해? 언니는 사실 또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 아 효연이 여자들이 어 어 어 이렇게 저희 빨간 팀이 원샷 빨간젤리 퀸카 팀이 이겼습니다 뾰로롱 우리 하나님께 뾰로롱 해볼래? 오케이 괜찮으시죠 하나 둘 셋 퀸카 팀 퀸카 팀 이건 퀸카드만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자부심을 가져 우리 우리 좀 이따 변신할 거니까 야 야 이게 뭐예요 그럼 캐치들 로켓스화치 로켓스화치 로펀스쿨 우리 하이팀 퀸카들이랑 즐거운 할로윈 보낼길 바래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끼리 느는 거야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아 좀 이뤄는데? 어머 이따가 안돼 로켓스화 그럼 지금 캐쳐타임 하시면 아 우리 캐쳐타임 맞아 캐쳐타임 아메리카 파이팅 하죠 하나 둘 셋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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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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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예이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셋 넌 지사 이럴 줄 알았어 로켓스화트 3년이면 다 한 바구 로켓스화트 3년이면 다 한 바구 로켓스화트 3년이면 다 한 바구 그럼 우리 우승팀도 했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 아량을 재풀어가지고 맞아 진 팀도 피쳐타임을 맞아 우리 잘하잖아 했는데 아 맞아 했는데 했는데 그러면 안 돼 앞에 잡아야 되지 해주면 안 될까 그래 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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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쓸래? 아니 안 있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너희 왜 이렇게 시크해? 좀 당황스러워 우리 하이트랙 가몰입해 꺼는 지금 아 역시 너라 채찍하이 예쁘다 보이나 보라야 보이나 하나 셋 질깍 굿 질깍 질깍 좀 해줘 아 미안 우리 도티 하나 둘 셋 체크하 했어 하나 둘 셋 체크하 아 아 모자가 모자가 마지막 하나 둘 셋 체크하 네 좋아요 좋아요 공평한 시간이었어요 공평했네요 우리 게임 잘했죠 우리 멤버들 너무 잘했다 우리 멤버들 너무 잘했다 정말 잘했어 게임은 아 너 진짜 귀여워 너무 아름다 그럼 우리가 이 일단 이 자리 좀 앉아서 댓글로 좀 통 좀 하고 개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클로징을 해보도록 하자 좋아요 좋아요 이야기 안하면 섭섭하니까 댓글을 잘 우리끼리만 더 했잖아 너 그러긴 했어 응 여기서 다 땡길게 근데 아까부터 내가 이 캐치드 그 댓글 선물 받는데 오늘 진짜 유독 너무 이쁘다고 받을 아 진짜 캐치드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면 없고 우리 캐치드 우리 캐치드 우리 캐치드 캐치드 우리 캐치드 꼽혀서 온 거잖아 그건 그래 캐치드 진짜 이 언니 너무 잘해 나 왜 펭귄이 된 거야 왜 펭귄이야? 몰라 잠깐만 펭귄이네 아 약간 온전하게 펭귄? 펭귄 아니야 백성원 존재 펭귄아 언제 펭귄 했어 아 셀카 100만장이래요 셀카 100만장 열심히 찍겠습니다 열심히 찍어볼게 어 할로윈 3행시 하더라구요? 할로윈 3행시 할로윈 3행시 그거를 일단 봐야되라 이거잖아 그럼 아니면 우리 이렇게 볼래? 캐치드 아 아 아 우리 핑카라도 살짝 이해했죠 아 도깨 핑카라 아 미안해 다음방 핑카드 들려? 아 미안해 아 들려 미안해 드리마 목판 차려 아 오빠 안 해 아니 언니 그거 마시면은 난리 난리 아 어 했잖아 맞아 핑카는 낼 수 있어야 해 핑카는 찾을 수 있어 그 할로윈으로 어 팀에 불러야 돼 3행시 있잖아 할로윈에서 3행시 계속 두 아래에 니어슬 할로윈 할로윈 어려운데 할로윈 할로윈 어디가 니 로윈이야? 괜찮아 계속 할로윈 할로윈이야 아니 그냥 팀별로 팀별로 오케이 그래 그래 언니 윈 어려운가? 할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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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위인 사람이 할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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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정했습니다 할로윈 아직 안정했어 멘트 안정했잖아 우리 순서만 정했잖아 진 á socks me 할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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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supervisor 할로윈 할머니 그냥 정했는데요 할RY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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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麻 귀여워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팀이 먼저 말하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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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서 가위바위보 먼저 해 할 내가 할 해줘야 하나 둘 셋 할로윈 킹카 파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둘 셋 로우 로켓펀칭 킹카 모두 하나 둘 윈 갑자기 그게 뭐? 다음에요 윈? 윈 할지 윈 컨트롤 윈 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해? 그냥 다 정리해 펑펑하게 펑펑하게 알겠어 알겠어 할부터 다시 하자 아니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할부터 다시 생각 안했어요 키치다 키치다 하나 둘 셋 하이 할로윈 킹카 파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 둘 셋 로우 로켓펀칭 킹카들 오늘은 모두 하나 둘 셋 윈 윈 모두가 이겼어요 난 할로윈 너 가 turkey 나 뭐 있어 여기 하지 Glück 할로윈李 할로윈 아예 윙크 다같이 하세요 윙크 댄스가 우리 대박이지 인정 인정 근데 방금 우리 보면서 느꼈는데 우리 더더포제프 팀인거 알아? 진짜? 방금 혜택 나왔어 몰랐던 같이 역시 윙크 약간 질소 역시 한국에서 윙크 윙크 오늘부터 윙크는 윈이 아니라 윈입니다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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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다 재밌었어 연합이지만 연희언니 토끼 있잖아요 연희언니 혼자 연희언니가 샵에서부터 하고 온거에요 여기 이제 언니가 원래 단저분 보다 많이 높아진다 보니까 계속 인사를 하면서 다녀 오늘 하루 굉장히 많이 정선하는 하도였어요 정선하는 하도 내가 연희 뒤에 자리에 있거든 연희가 특히 이렇게 시무룩한 연희가 차에선 차에선 조금 시무룩 모드였어 연희가 지금 굉장히 자신감을 찾은 기야 지금 윤경이도 계속 공주모드였고 공주모드였어 근데 저거 내가 골라준거야 원래 양갈래랑 하나 또 뭐였지? 면사포 면사포 같은거였는데 시윤이가 이거 해야돼 잘 어울려요 하고 나오니까 얘가 비웃는거야 너무 비웃는게 아니라 너무 잘 어울려서 고마워 이게 베스팅인거 같아 잘 어울려 이 정도는 돼야 가물이기래 그렇지 우리 진짜 귀가 텐션이었냐구요? 맞아요 지금 하이 텐션이에요 대신이 없대 텐션이 없다고 아니야 언제 올라가는데 지금 장난아니야 가끔 닮은 캐릭터를 변장한건 아니구요 변장하기로 했었잖아 라고 말하잖아 변장한거야?가 아니라 근데 내가 하이 텐션을 내가 몰입해서 영업밖에 못하겠어 와 대박 역시 역시 에이 에이 그래도 약간 이런 화이팅 킥 한번 해보고 싶었어 맞아요 화이팅 근데 여기 뒤에 진짜 잘 꾸미지 않았어? 여기 스페일 보면 진짜 진짜 완전 화이팅 너무 좋아 이거 진정아 아무것도 안했어 뭐야? 아니야 나 무섭다 무책 때문에 무섭다 진짜 아니다 아 아 터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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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해 칠판에 터치를 해야지 아니 거기 터치가 안했어 밑에 거 하트하면서 싹 아 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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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텐션 때 할로윈인데 뭐하고 있나 이거 뭐 있지 그럼 너 왜 주의를 그렇게 없애버릴 거야 그렇지 여기 이거 보고 있으니까 여기 댓글을 다 해보겠지 얘 어제 포토 잡은 거야 캐치 너 뭔가 하나 이런 거 이거 같이 하고 있나요 같이 하고 있나요 캐치 맛있는 거 먹어요 맞아 맛있는 거 우리처럼 퍽 케임도 못 받아 캐치 맞아 캐치 맞아 캐치 할로윈 여러분 뭐 했는지 우리한테 보여주면 안 되나 어떻게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 어떻게 해요 핵카페 핵카페 브이포스트 잠깐 빌려줄까요 여러분 핵카페에 올려줘요 캐치들 보고싶함 내일 윤경이 한 생일 맞아요 맞아요 몇 시간 안 남았어 진짜 맞아 몇 시간 안 남았어 몇 시간 남았어 족발이 도착했다고 뭐가 도착했어 족발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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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맛있는데 캐치만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이 분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끝났다가 지금 1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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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윈에 친구한테 과정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거 생각하면 족발 오늘 저희 링링 마지막 방송 VF 했을 때 갑자기 저희 오늘 링링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댓글에 피자 주문했어요 귀여워 맛있는거 먹다 캐치들 맞아 할로윈에 맛있는거 먹을거에요 떡볶이 먹을거야 와 할로윈에 도착중재래 할로윈 쪽팔 자 지효리아는 전기쪽팔 가품조 이렇게 돼요 그런거 좋아한거죠 여러분 할로윈 로켓펀치랑 같이 보낼 수 있게 돼서 좋죠? 좋죠 재밌어 보셔요 진짜 좋아요 너무 재밌어 캐치들이랑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우리 우리 이렇게 집중해주세요 감사해요 네 집중해주세요 이런거 좋아해요 나 약간 감동받을거에요 오랜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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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캐치들이랑 같이 만날 시간들 많이많이 만들도록 할게요 할게요 좋아요 우리 마음대로 제가 오랜만에 캐치 해보고 있어요 좋았죠? 재밌었어요 재밌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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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러면 네 할로윈이니까 캐치들도 집에서 놀아야될거 아니야 파티하셔야죠 파티하셔야죠 근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건 집이에요 응 집에서 해야돼요 집에서 놀아야돼 집에서 집에서 안전하게 놀아야되니까 또 오늘 셀카 오늘 셀카 429만장 찍으라 괜찮아요 429만장 내 생일 아 429만장이요 내가 읽었으니까 너 찍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대 맞아요 단체의 V앱은 여러분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단체만큼 재밌는게 없었고 맞아요 맞아요 고마워요 저희도 맞아서 저희가 더 고마워요 여러분 아무튼 캐치들 이렇게 우리 캐치들이랑 많이 이야기 나누고 화이팅! 킹카도 많이 홍보했으니까 다음 내년 할로윈은 1년만 더 많이 1년만 더 많이 기다려주세요 365일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 365일 365일이면 얼마 안됐네요 내년에 뭐 하세요? 내년에 뭐 하세요? 내년에 뭐 하세요? 기대해주세요 내년에 뭐 하세요 내년에 뭐 하세요? 그리고 우리 퀸카 포즈 하면서 퀸카 포즈 안녕 이렇게 하죠 퀸카 포즈 잠깐 쉬는 포즈로 되는거지? 어 최소 당당한 포즈로 쉽지 그렇지 그렇지 로켓파즈 출력하면 잡는거야 알겠어 진작 해야 돼 진작 해야 돼 진작에 집중해야 돼 가버립할 때 그럼 지금까지 로켓파즈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퀸카 포즈 안녕